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? 응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오후, 왓채나 마일라하우 사업장 변경 마루 기림 마루 기림 근로 계약이 만들엇돼다 마루 기린대가 근로 계약이 해지 공andra 구naj ologie 공 coded 공혐 청ů 공 공 공 대화 2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소. 정말? 이젠 좀 어떠셔?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.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. 걱정이 많겠다.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?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.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. 그렇겠다. 그래도 사장임께 한번 이야기 해봐. 오이, 왁챠 마늘아와. 원 mosolot 위원 Owol